자, 간만에 겨울비가 먹었다네 코스로 왔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예전에 겨울비가 오던 날, 겨울비님이 성공을 시켰어요 이거를. 그래서 겨울비가 먹었다네. 멋진 이름이죠? 자, 오늘 겨울비님이 도전합니다. 오늘도 비가 간간히 오고 있어요. 한 방에는 아니고 날씨님 좋아요 아, 힘들다는데 육살기 아이고, 육커레사라 겨울비님 좋아요, 좋아요 아, 역시 졸지하는 실력입니다. 엄청나신 분이에요 와아 자, 졸지님이 성공을 했어요 나씨님한테는 살짝 생소한 미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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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브 살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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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청 억울하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션 패션의 창조자 백마미 솔 쫄아 아, 여기 있습니다 마찬입니다 네, 수고하십니다 껍질입니다 네, 일입니다 스틱으로 해야합니다 네, 일입니다 1%입니다 뿌리가 아주 심술맞게 생겼죠? 어필님 속도를 겁나 빨리네 그렇지 잠시도 드려 자, 심술뿌리입니다 어려워졌어요 퍽 해갖고 맞췄니? 속도가 느려요 안 돼, 안 돼 겁나 빨라야 돼 백마선수 백마선수 될 것 같아요 겁나 빨리 될 것 같아 칭찬을 못해요 느려야, 느려 어필님 뒷바퀴가 이 톡쳐 나온 거를 밟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백마님 아, 좋았는데 바람이 많네 이렇게 쎈다는 거예요 흔들리겠어요 이 회원은 한번 보고 아, 그 돈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이리로 올라가고 아,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가 아니에요 저거는 배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리로 가서 수리도 왜 안 나 상상 다 수리도 나는데 타이어가 두꺼워서 2.8이라서 어필님 됐다 좋아요 살려 아아이구 아깝습니다 됐다, 좋아 어, 좋아요 아이구 아깝습니다 앞바퀴가 됐다 좋아요 아, 좋았는데 네 아아 유선수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는데 참고로 앞에 3.0 뒤에 2.8 타예요 아니, 슬립이 안 나와 저런 애가 다 있어 어필님 될 거 같아요 3단 아아, 깜짝 그봐 슬립 나잖아 됐어 됐어요 아이쿠 아이쿠 좋아요 됐어 김 야, 김이었어요 아깝다 됐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빌린 될 거 같은데 좋아 아아 저걸 못 먹네 차라먹어 전제 10원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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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아 야 하도 답답해서 제가 성공을 해버렸어요 어필님 좋아요 아유 아유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나이스 기나 그렇지 빨랐다 너무 빨랐다 문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데 될 거 같아 그렇지 느려요 느려요 자, 좋았다 클립 아 아 아 아 어 αν 야 언제 껴 언제 안 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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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핳 자, 길막토마스님 맞고 있어요 하하하핳 연습하기 좋은것 아 몸이 안갖다 몸만 가면 되는데 안 들었어 셰프님 아 느려요 오 됐다 수요는 속도를 살짝 이용해야 유리할 것 같이 보이고요 고마스님 기술이 있어요 그래도 고마스님이 아 멋진 동작이었었는데 성공을 했어야 멋진게 되는데 아 아파 백마님 어 좋아요 됐어 아 그건데 연습하기 좋은 가방거리 코스 아 좀 센대로 도전했어요 압박이 왜 들어왔지 옛날에 이거 시키면 안했었는데 이제 실력들이 좀 늘어서 오 센대로 그렇죠 도왔는데 속도가 조금 더 있었어야 돼요 아 흔들리고 가면 이 사람아 없지 토마스님 토마스님 일단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여기에 불타는 백마님 될 것 같아요 센대로 이거 뭐죠 밑잔박이 밑잔박이 어 좋았는데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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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느려 느려 일단 아 안좋아요 센대로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동작은 참 좋았어요 어 슬립이나 이상해 저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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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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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속도가 더 낫다 이게 더 나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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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거의 됐는데 베트남 체중이동으로만 응? 그래, 저거야. 아, 그게 정상적인데. 아, 여기서 이제 수고가 죽지. 저 동작을 어떻게 따라하려는 거야? 저만 할 수 있는 거지. 저 형내를 못 내니까. 아, 남짓밟게 해. 내가 가다보면 오죽 가는 거야. 됐다! 아이씨 셰프는 지금 이리 걸어서 이리 걸, 이리 걸, 이리 걸 따라하고 있어. 연습한 거를 실전에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. 괜히 써먹었습니다. 어우, 좋아. 자세 좋았다. 어우, 좋았어요. 오! 찍었어요? 오, 좋아! 여기, 물레방아 좋은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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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요! 오! 오늘 또 남정래들을 싸그리 밟아버리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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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님 되겠습니다. 말도 잘 안 나오네. 어쩔 거야? 저랑 뭡니까? 하하하하 아, 형, 소리도 잡지 말라니까. 붙아놔서 카메라 고정시키고 찍습니다. 저, 본인 거 전기차로 하세요. 체중이 너무 뒤에 있어. 아, 너 한번 해볼까? 그래서 자전거가 부서지겠습니까? 이리 선수! 뭡니까? 뭡니까? 하하하하 발만 맞으면 올라가는 거구나. 하하하하 거, 왜 뜁니까? 왜 뜁니까? 아, 그 얘기한다고? 하하하하 아, 그 얘기 한다고? 아,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정래 몇 명 중에 한 명을 해 보자가.. 안 나왔어 왜 다른 걸어 카메라 고정 어우 좋았는데 간만에 맞바위 부스 왔는데 접지가 좋아졌어요 고기 1루는 조금 어려워요 토마스님 여기 송경류를 100% 아닙니까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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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스님 여기 하여튼 잘해요 이 맞바위 코스 어필님 오늘 접지가 좋아서 어필님 여기 꼭 성공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한곳 예 올라갔구요 어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조금만 넣어 성공입니다 어휴 역시 클릿을 끼니까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 또 남정네들이 또 바빠지는거에요 1위 1위 선수는 뭐 타야 접지가 좋으니까 오 정면 돌파 가운데로 하여 계인가요? 계 옆으로 코스를 가요 너 이거 방송에 오래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도대체 남정네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코스는 좋아요 아 살려야되는데 이리 선수 아까 까불다가 실패했죠 정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선수 아직 성공 못했고요 이제 정면승부에서 살짝 타협을 했어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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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까지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계속 말이 아닙니다 똥맙니다 한 번 더 보여줍니다 2단 2단 아주 그냥 발라버리는군요 발라버렸어 발라버려 안되니 엄청나구만 엄청나구만 갑시다 갑시다 요즘 인기 짱인 코스에요 OX 코스에 가운데는 세모 여기 별도 있어요 별 별 요거 올라가면 별 볼일이 있는거에요 세모사이 O하고 세모사이 별은 조금 있다 한댑니다 이리 선수 이리 선수 이리 선수가 요거 잘해요 언제 갈거죠 이리 선수 몸 상태가 오늘 서모사이 서모사이 어필님이 이것마저 해 버리면 그쪽으로 저렴한 어필님 백마님 어림도 없구여 활주로를 길게 쓰는 어필 님 동작은 진짜 끝냈는데 셰프님 과연 어필님이 요거까지 성공을 해서 남정네들을 잡았어요 위험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 백만님 현재까지는 문신값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아니 여기 백만에 올라가는 거 없어졌다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 한번 요번에 성공을 어필님 아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동작이에 이것도 로 땀나네 가보내요 가보내요 아 여긴 안되겠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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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뛰었다면 합니다 오 나이스 지금 땡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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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았어요 아아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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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입니다 땡입니다 오 나이스야 성공입니다 동작은 아주 죽였어요 조금 느렸어요 근데 오 좋아요 아아 아이씨 아이씨 조금 늦었어요 여기서 가꾼과 안나오 이리 선수, 별 도전합니다. 별 갑니다. 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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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볼 일 없습니다. 별 볼 일 없습니다.